대구 지역 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60살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제조업은 79.4%, 비제조업은 80.6%가 60살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. 60살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83.8%로 가장 많이 꼽았고, 청장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41.3%로 나타나 청년 신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